아... 피곤하군... 그대의 아름다운... 오늘은 어떤 시... 내 지성과 재력은... 어휴 거기... 그 정도... 이 블랙카드? 네! 연예인 아니냐고? 그런 말 많이 들어... 도쿄 최대기업 야마다 나는 야마다 기업...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회장님... 한유... 어... 한유씨...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글쎄요... 한유...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기... 잠시만... 아이고... 큐게츠... 에? 발대말샌... 하하... 말씀이 조금... 자네는 누구... 가자... 회장님... 회장 취임식이... 한유... 많은 사람이 병... 부회장님... 아 제가... 네... 아버지가 쓰러졌... 일단... 그로부터 며칠... 그 사이의 기업은... 나는 아버지... 인정하죠... 현재 우리의 사... 역시... 자금이... 하... 음... 이런 집에서... 사장님... 제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어... 일본은? 오픈 축하해요... 첫걸음이지만... 인정해주세요... 여성사 나quret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 파트너가 생겼네요. 경험치를 쌓아 파트너인...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던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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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